이번 시간에는 제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동작하는 흐름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여기서 얘기하는 흐름, 제어 이런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?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어떤 고양이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그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컴퓨터에게 시킨다거나 또는 고양이가 움직이다가 강아지와 부딪혔을 때 고양이가 움직이게 한다거나 또는 움직이고 있는 고양이를 멈추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 프로그램의 움직임 또는 프로그램의 동작을 여러분이 제어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에게 반복적인 작업을 시키거나 또는 조건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말로는 조금 설명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 각각의 제어와 관련되어 있는 블럭들에 대한 수업들을 제가 준비했으니까요. 거기 있는 수업들을 보시면 이 제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